호나 씨, 나,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? 연습을 해! 감동한 표정이다. 근데 회장님은 집에 안 데려오셨어요. 손만 잡고 잤다. 뭐 이런 뻔한, 이런 뻔한 스토리는 아니지. 근데 서른 녀석 먹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거 맞아요?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지원 형님 혼자서 대기를 구하러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, 호나? 호나 씨, 그냥 묻어두는 게 더 나은 추억도 있습니다. 다음부턴 굳이 찾지 마십시오. 지원 형님 혼자서 대기를 구하러 갔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